깨달음 어렵지 않다, 지금 여기 깨어 있음 등을 저술한 고준한 경기대 명예교수가 신간 한발달 문명국사를 출간했습니다. 역사 유튜브 방송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고준한 교수는 그동안 연구한 불교와 역사적 지식을 총망라해 자신만의 시각으로 문명의 시작에서부터 남북 분단까지 국내외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했습니다. 특히 제4장에서는 황후 허황호기, 실크로드를 통해 파사석탑 등을 들여오는 일화를 소개하며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이전인 1세기경에 가야를 통해 한반도의 불교가 전래든 배경을 설명하는 등 불교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